미국의 박사들, 특히 경제난을 돌파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학 박사들이 대부분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나타나 서민 경제 정책 수립에 미흡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 박사들의 3분의 2는 부모 중 한 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석 박사 이상인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40여 년 전인 1970년 엘리트 집안 출신들이 20%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65%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15개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경제학 박사들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78%나 엘리트 집안 출신들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반면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경제학 박사들은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MIT와 미시간 대학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5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5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받은 새 경제학 박사의 78%는 부모들도 석 박사학위를 가진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엘리트 집안 출신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5배나 높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외국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40%는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분류됐습니다. 외국 유학생 출신 경제학 박사들의 경우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경우 30%로 미국인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공직자 등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는데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학 박사들이 갈수록 1세대가 사라지고 엘리트 집안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 생활, 서민 경제의 애환을 겪어보지 못한 엘리트 집안 출신 경제학 박사들이 이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인식하고 경제난 타개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모들이 석박사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대체로 어릴 적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중산층 이하의 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엘리트 집안 출신 경제학 박사들이